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제 좀 바꿔 가지고 이 의정충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부가 계속 초강경책을 쓰는 거죠. 초강경책을 쓴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기대한 대로 그렇게 잘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전공의만 어떻게 하면 다 여러분들 임무가 완성될 줄 알았는데 병원 경력난이 생기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반발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휴진까지 하겠다고 하고 대충 얼르면 전공의들이 듣고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거의 돌아오지 않고 전혀 처음에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병이 걸렸을 때 병이 잘 안 잡히면 계속 강한 항성제를 투입하는 것처럼 이제 강경책을 쓰다가 그게 안 되니까 초강경책을 쓰고 그게 안 되면 초초강경책을 쓰고 그게 안 되면 트리플 초강경책을 쓰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 측도 좀 당황할 겁니다. 이렇게 전선이 전공의들하고만 붙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전선이 계속 확장이 돼 가지고 환자들까지 미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비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점점점점 더 실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그거는 신문을 보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여론이 어떻게 이러면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의대 교수들을 보시게 되면은 의대 교수들 전면 휴진하더라도 휴진 조정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휴진까지는 이를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휴진이 공식 승인된 사례는 아직 없고 그리고 진로 일정을 조정하려면은 연차와 보충진료계획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병원도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이 휴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는 이제 뭐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푸른색 병풍 모양의 옷을 입은 이제 지금은 이제 하도 비난을 박민수 차관이 많이 받으니까 이제는 박민수 차관이 텔레비전 같은데 안 나오죠. 이분은 아마 정책실장인 거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일방적 진로예방 예약 취소는 진로 거부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이제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로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전병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조실장하고 같은 분 같아요. 한 3인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로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과대학의 진로 거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환자가 집에 있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무튼 간에 보시게 되면 세브란스 노조는 또 의사들 병원 지켜라. 휴진으로 파생된 업무를 우리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튼 간에 의료계에서는 진로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휴진 결의는 선언적인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정부가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이 휴진하는 것 자체를 의료행위 거부로 보고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남긴 의견을 쭉 보면 한 대개 보면 한 60에 70% 정도는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의사분들을 남으라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초창기에 비해 가서 정부를 질타하는 내용도 꽤 많아졌습니다. 초창기에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일사분란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모두 다 정부 측이었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 K님께서 정책 당국자들이 딱딱할 겁니다. 전공의들만 가운 벗을 때랑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제가 예측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 소위 2천명 의과대학 정원을 여러분들 급속히 올리는 이 방안을 밀어붙였을 때 대통령이 판단하는 데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보건복지부 고위직들은 전공의 문제만 해결되면 제압할 수 있다고 봤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착오였던 거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의료현장에 돌아가게 한 의사분들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참을 만큼 참다가 진로실을 비우는 겁니다. 의사를 잊임해야 한 언론과 국민들이 좀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찬반이 나누어집니다. 절반으로 찬성 7명 반대 8명 초창기에는 여러분들 찬성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사람들이 살이 분별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버린 겁니다. 물론 진로 거부 의사는 전부 매너 취소시켜라 정부 입장에 철두증맥이 여러분들 두둔하시는 분들 계신데 과거 같으면 14명이 전부가 다 찬성에 들어가야 될 건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7대 7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의료현장에 대한 실상을 국민들이 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선회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여론조사보다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C님은 정부 입장을 옹호합니다. 말로 뻥치지 말고 그냥 사법 조치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S님이 아주 시니컬하게 그렇게 비웃는 겁니다. 이제 전공의들만 여러분들 무슨 명령서 하달하지 말고 국민들에게도 건강유지 명령서를 하달해라. 환자들에게는 병원 접근 금지 명령도 내리고 조롱한 겁니다. 3대 2가 나온 겁니다. 찬성 셋 반대 둘. 여러분 이게 찬성에다가 여러분들 이런 게 의견이 두 명 세 명 나온다는 큰 변화입니다. 정부가 일방조리 언론들을 통제해 나갈 수 있고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부 입장하고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정부 당신들이 접수받고 진로해라. 남들에게 해라 마라 하지 말고 당신들이 해라. 잘난 정부야. 앞으로 의료 대란 최소 10년 이상 간다. 당신들이 내일 모레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14명이 찬성이고 5명이 반대입니다. 이게 뭐냐 하는 게 사람들이 실상을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회복되기가 굉장히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트레이더 마크로 찍힌 겁니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이런 줄창하는 사람으로 그냥 완전히 뭡니까 주홍글씨가 찍힌 겁니다. 아이님은 엄정대응 그게 뭐죠 듣긴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열한 명인 겁니다. 열한 명이고 반대가 네 명이라는 것은 조롱하는 겁니다. 이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 보시죠. 이 제2님은 의사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호구냐. 9대8입니다. 처음에는 천부가 다 뭐죠. 호구의 의사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제2님이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직접 진료를 봐라. 그럼 해결되겠네. 열한 명이 찬성이고 다섯 명이 반대입니다. 조롱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너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어렵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 진행하면서 댓글 남기신 분들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 남기신 분들도 잔반이 나누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시인님의 무슨 플로레티라의 혁명도 아니고 만만한 의사들을 악마하고 여론을 등에 얻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가. 플로레티라의 독재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나는 의사가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의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참 한심하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19명이 찬성이고 18명이 반대니까 찬반양론이 비등하지만 과거 같으면 19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변을 집행해라. 이 뭐 같은 정부야. 9대 9가 나온 겁니다. 처음에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 총선 이전에 그 여러분들 파격적인 의과대학 정원 여러분들 학대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들고 나왔겠죠. 한 방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어마어마한 실책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톤다운하고 조금 증가시키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2025년만 여러분들 조금 올리고 그 다음 2026년도는 한 6, 7개월 정도의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 결정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고집이 센 거죠. 이 고집 뒤에는 윤 대통령의 고집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심기를 건드려지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제 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확산이 될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상황이름들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